안녕하세요. 요리하는 아내 유아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설을 맞이해서 옛날 전병을 하나 소개해드릴까 해요. 20년 이상 그 자리 그대로인 경기재가의 프리미엄 전병 세트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게 1.2kg 되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큰 편이에요. 햇섭 인증을 받은 공장에서 만들어져 직영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고요. 또 선별된 계란을 비롯해서 고급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냥 드셔도 맛있지만 각종 음료와 함께 드시면 디저트로 좋은 제품이에요. 선물로 준비하셔도 좋은 제품이라 이렇게 소개해드립니다. 이 한 박스의 가격이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제품은 공장에서 만들어져 직영으로 바로 판매되는 제품이라 다른 제품들에 비해 가격이 진짜 저렴한 편이더라고요. 이 한 박스의 가격을 제가 찾아보니 45,000원이었어요. 정말 가성비 좋은 제품이죠. 거기에 계란은 농장에서 선별된 신선란을 사용하고 그 외에 보급 재료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바삭하면서 고급스러운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남녀노소 누구나 간식으로 즐길 수 있는 영양만점 간식이랍니다. 경기재가라고 한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20년 이상 같은 자리에서 과자와 캔디류를 취급하는 도소매 유통점 경기재가인데요. 저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랑 함께 생활해서 그런지 이런 전병을 많이 먹고 자랐거든요. 이렇게 보니 옛날 생각도 나고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도 나네요. 제가 안을 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기는 구운 파래 전병 그 다음에 여기 구운 땅콩 전병 그리고 여기는 양파 전병 그리고 여기는 오란다에요. 오란다 오란다까지 이렇게 4가지구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요건 파래 전병이에요. 파래 전병 바삭바삭해요. 어떤거는 텁텁한 맛이 있는데 요건 바삭바삭하고 요건 양파 전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도 꺼내주면 요건 땅콩 전병 요건 땅콩 전병 땅콩 전병 음 음 맛있나 오란다 구매 링크로 들어가시면 내가 좋아하는 과자를 조금 더 추가해서 구매하실 수도 있고 또 후기 같은 걸 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친구한테 선물해준 분도 많이 계시더라구요. 저도 친한 친구에게 하나 보내주고 싶을 만큼 가성비가 너무 좋은 제품이라 요 제품 정말 적극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병문안 갈 때 이렇게 들고 가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장님이 여기 딱 맞는 종이가방을 하나 제작하셔서 함께 추가 구매로 해가지고 보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